경기도와 항저우시는 스타트업 협력 해외사무소 설치와 투자전문 펀드 조성 등 한중 스타트업의 세계시장 진출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경기도와 항저우시는 11호 수원 노브호텔에서 이와순 경기도 행정 2부지사와 짱거핑 항저우시 정부 부비서장이 참여한 가운데 스타트업 글로벌 협력 실행 합의서를 체결했습니다. 항저우시는 중국 스타트업 육성 거점 도시로 중국 최대의 전자상거래업체인 알리바바 본사가 소재한 곳입니다.